이거 혹시 보셨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좀 유명하더라고요 초코침스 아시는 분 계세요? 오가닉 시리얼 아세요 이거? 유기농? 유기농 시리얼 초코침스 네 지금 이 브랜드가 거의 미국에서 점유율이 거의 1회인 브랜드인데 이게 뭐냐면 얘가 판매가 되잖아요 그럼 수익금의 일부가 우리 동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동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특히나 침팬치들의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데 기부가 돼요 수익금의 일부가 가격 혜택 만나보시고 원래 가격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안쪽에 또 재미있는 여러 가지 Can you find the right tool? Can you find the right tool? 오늘 영어 참 많이 하네요 What can you do to have? What can you do to have? 뭐라고 써있나요? Become a champ, champanji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뭐야 이 단어? 안 보여 안 보여 가나다라? 좋은 기업이죠? 가디언 공부 좀 더 해야겠네요 그래서 비주얼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정말 코코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또 이게 논 GMO 논 GMO에다가 여러분 글루텐 프리에다가 오 좋다 글루텐 프리 너무 좋네요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첨가물 없이 또 만들어졌거든요 코코아 왜 코코아 가루에다가 여러분 이게 밀가루를 쓰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통 옥수수 가루 사탕수수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좋네요 단맛을 같이 내는 게 단맛을 같이 내는데 일단 이것만 따로 맛을 한번 보면 코코아 베이비 근데 이제 타먹을 거 이렇게 한두 번 먹다가 이게 인째로 다 먹는다고 달달해요 가격 보시고요 6,800원입니다 원래 9,000원대예요 여러분들 이거 오프라인 따로 구매하시면 검색하셔가지고 가격 보시잖아요 깜짝 놀랐네 저는 감히 저희 오아시스가 저희보다 좋은 가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격이 일단 너무 좋고 작고 작수셔 우유 한 번만 작고 작수셔 우유 한 번만 넣어주세요 아유 그럼요 우유에다가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글루텐플 밀가루가 없어요 밀가루가 없어요 통 옥수수랑 네 코코아 가루로만 해가지고 여기에 사탕수수 들어가고 여기에 있다가 저는 팬케이크 같이 먹어도 진짜 든든하겠다 너무 괜찮지 너무 괜찮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이거 원래 이거 구성이 없었는데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 맛있겠다 맛있겠죠 여러분 음 요거까지 꾸러미 포함입니다 이거 까지 꾸러미 포함이에요 역시 시리얼은 바삭하게 먹는 게 오우 사운드 기가 막히네요 근데 네 여러분 눅눅파세요? 바삭파세요? 난 바삭파 아 그래요? 전 바삭파 사실 전 조금 기다렸다 먹는 거죠 아 눅눅파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기 마지막에 깔려있는 우유는 아 눅눅파들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 여기 마지막에 깔려있는 이 초코 우유는 피디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법이 있는데 네 아 이거 뭐 갖다 묻히지? 이거는 이거 가끔 이거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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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도 이거 괜찮아요 반응 보세요 다 찐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찐이잖아요 마지막에 깔려있는 우유 한 방울이라도 버리면 그건 걸리세요 마지막에 한 방울 마지막에 이 농축된 이거 우유 그거 한 방울이라도 남기시면 그거는 또 불법입니다 오늘 로스쿨부터 잉글리시 클래스까지 다양한데요 세상에 와 우유 벌써 맛있어 우유가 밑에 약간 아시죠?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남는 거 그치 그건 무속이죠 그쵸? 봐봐 항뿌리님 아시네요 난 여기다 타야지 요거트 요거트 오늘 저희 요거트도 있어요 요거트에다가 이거 시리얼 이렇게 저는 시리얼 이렇게 넣어볼게요 시리얼이랑 어머 내 숟가락 저기 형장님 초코볼 굴러가요 초코볼 굴러가요 아버지 초코볼 굴러가요 이렇게 그냥 이거 다 넣을래 다 넣어야지 다 넣어야지 욕심 내셔야죠 욕심 좀 내볼게요 오늘 너무 진짜 우리 집에서 애기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여러분들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것들로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다 어우 식감 봐 어떻게 밀가루 안 쓰고 이런 식감 되죠? 진짜 담백하다 요거트면 약간 새콤달콤하겠다 그쵸? 새콤달콤하고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우유랑 좀 다른 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저기 다음부터 티스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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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요 훨씬 더 팍파 오가닉입니다 요것도 그냥 마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먹었을 때 그냥 진짜 딱 디저트 넣는 그런 느낌이 나요 아니야 이거는 딸기도 넣어 먹어야 되나 시리얼은 요거트랑 먹으면 안 돼 요거트랑 이래 티스푼으로 먹으면 안 돼 아빠 숟가락으로 여러분 이거는 어떨 것 같아요? 아빠 숟가락 딸기 썰어 넣었어요 방금 그거 맛있죠 이거는 완전 심지어 어떤 시리얼에는 건딸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오아시스에서 심지어 이 딸기는 클로렐라야 아예 그 새빨간 속까지 끝까지 새빨간고 달콤한 달콤한 계속 먹어야 되네 이거지 이거지 드디어 우유가 초코우유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국가가 허락한 우위란 우유 우리 피디는 또 그래 이거지 이건 이렇게 먹어야지 시리얼은 아빠 숟가락으로 먹어줘야죠 그쵸 그쵸 우유랑 각시 적셔 딸기랑 해가지고 와우 너무 맛있겠다 국물 한번 들려주시죠 국물 한번 짜 이건 국물이죠 여러분들 이건 국물이지 그리고 나는 내가 이거 사서 먹으면 내가 막 진한 국물이지 내가 막 우리 애기 도와주는 느낌 날 것 같아 그쵸 내가 많이 사서 먹어줄게 아니 그럼 좀 수상하네 건강하고 예쁘게 진짜 아프지 말고 같이 사는 지구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거 판매하면 초코치스는 구매하신 수익의 일부가 이 친구를 도와주는 데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되게 재미난 뭐 침팬츠에 관한 정보들도 많이 나와있고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분들이랑 같이 뭐 재밌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코치스 이렇게 안내 드렸고 저도 이거 한번 먹어볼까 봐요 네 그거 마저 드시고요 마저 먹어봐야지